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가 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드사 영원한 공당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월요일은 저희가 받은 신명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요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을 저희가 알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1년 전 10년 전과 똑같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태양이 하나이지만 그 빛은 날마다 새롭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경험케 하시며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저 그런 인생을 한순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만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쉼이여 내 마음과 육신에는 거리낄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된 길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육신의 소욕일랑 꺾어주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위에 피 흘려 주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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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스물여섯 번째 스물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4절부터 6절까지 우리 3절 같이 합독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량에 대해 배웠습니다 3장 21절부터 새로운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성량은 바로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치르셨을 거에요 그러나 피의 값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상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그 피로 보혈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만족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 칭안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3장 2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어구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단어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절을 읽을 때 간과하심으로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간과란 것은 뭐예요 지나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난 일이니까 없던 일로 하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재판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가족 중 하나를 성폭행하고 아주 처참하게 살인한 죄인이 있어요 그런 범죄자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재판석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딱 위치해 있어요 포숭죄를 묶여가지고 이제 죄인이 살인죄를 지은 재판 받기 위해서 피고 갔습니다 근데 검사가 합당한 증거를 다 제공했어요 슬라이드도 제공하고 사진도 제공하고 또 알리바이도 완벽합니다 범인인 게 확실해요 CCTV도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재판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인에게는 마땅히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정이에요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온 세계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른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저 진이처럼 좋은 일만 해주기를 원해요 그것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재판장 얘기로 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롭다 하셨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간과하시게 된 것인가 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앞을 봅시다 어떻게 해서 간과하시게 됐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간과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방면해 줍니까 그 피 때문에 중요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가들에게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656년에 존 버년이라는 침대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의 원래 영국어 발음은 존 버년이에요 영국 사람한테 존 버년이라고 못 알아듣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실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또 배포된 신앙서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철로 역정 원래의 제목은 필그린즈 프로그레스 즉 순례자의 여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존 버년도 원래는 땜장이었거든요 이렇게 구멍난 솥 메우고 땜장이었는데 그녀가 그가 이제 결혼할 때 신앙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자기의 아내가 너무 가난했는데 혼수로 가져온 게 신앙서적 몇 권이었습니다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버년의 눈이 이렇게 뜨여지기 시작했는데 버년은 죄책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서 길을 갈 때에도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내 코에 맡아주는 것 같았다 그만큼 이제 죄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까닭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버년이 회심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가지 장치가 있지만 이 말씀이 존 버년이 회심에 크게 기여했어요 그로부터 버년이 회심한지 100년 후에 즉 1756년에 또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이 사람은 찬송과 가사를 쓴 윌리엄 쿠퍼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인마 누엘 필요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머니와 6살 때 사별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학교에 보내지게 되죠 영국에서의 기숙학교는요 동성연애가 있고 상급생이 학급생을 괴롭히고 지금도 한국 학생이 영국의 사립학교에 가게 되면요 쪽지가 옵니다 오늘 자정에 너를 한번 방문할 테니 기대해라 그러면 자다가 큰 영국애들이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합니다 마음이 원래 여리고 엄마까지 이른 카우퍼가 이 쿠퍼가 기숙학교에서 행복함을 누리진 못해요 25살이 되기 전에 이미 자살을 두 번이나 기도합니다 아주 여린 시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설보호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으로 그도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죠 찬란한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어졌다 그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함을 누렸다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에 대한 유혹과 우울함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지만 이 회심의 분명한 체험과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를 지켜준 것이죠 그럼 로마서 3장 25절에 과연 무엇에 과연 그 힘이 있는가 바로 피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다양한 부족과 다양한 종교에도 이런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독교의 화목제물과 그 성격이 달라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화목제물은요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양미 300석 그런 거죠 공양미 300석을 대가로 그죠 멀쩡한 딸아이가 물에 떨어지잖아요 그 환한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 요나를 바다에 던진 어부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지금 우리에게 성내는 신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요나를 던진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화에도 화난 신의 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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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를 바치고 전 세계 부족 가운데서도 실제로 피 흘리고 또 인카마야 문명에서도 재단 위에다가 신장을 꺼내서 바치는 화목재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뭔가 환한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달래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마땅히 진노하셔야 돼요 아까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하는 재판장은 옳지 않다 그랬죠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돼요? 주님이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알려주신 것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 사암이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이를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대속의 피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라줄 수 있게 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지희라고 하신 성막과 성전을 보면 이 내실과 외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내실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실에 딱 들어가요 그럼 뭐 뭐 촛대도 있고 뭐 하나 옆에 받쳐진 진설병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앞에 딱 보면은 휘장이 딱 있어요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는 지극히 성 거룩한 소 장소란 뜻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일년에 딱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한 9미터 정도 길이에 언약괴가 있어요 언약괴 나무를 만든 것인데 금으로 싸져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괴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있고 이제 후대에 들어가면 만나와 아론의 쌍란지팡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괴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두 체룹입니다 그룹이라고 번역되거든요 두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있어요 위로 앞으로 딱 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그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두 그룹 두 천사는 아래를 보고 있어요 아래 언약괴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 언약괴 아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며 이 말씀 이 율법에 어긋나는 자마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아주 공유로운 재판장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언약에 대해 봤죠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당장의 복을 가리라 주님은 주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두 그룹의 눈을 통해서 주님은 언약괴에 내려다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 다 실패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1년에 한번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에 제사장이 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울이 달린 실을 몸에 메고요 지성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피를 뿌려요? 그 덮개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덮개 위를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은좌라고 했어요 시은소 은혜가 현시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언약의 말씀을 내려다보면서 언약을 지킨 자에겐 복을 주시고 언약을 어긴 자에겐 당장에 보응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그 불꽃 같은 눈에서 절대 진노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제양이 피를 시은좌에 뿌리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제 세상의 의식은 1년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대제 세상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 피가 누구의 피라?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피라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없고 피하여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시은좌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 세상 되시고 자신이 직접 재물 되셔서 그 피를 시은좌에 뿌리셨으니 이제는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이는 화목재물 화목재물은 화목재물은 화난 하나님을 그냥 달래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피를 흘리신 예수에게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요 마냥 웃기만한 하나님 동시에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악행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쏟아 부어줘야 될 그 화를 진노를 예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까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너 누구더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로 봐주시고 깨끗한 자로 봐주시고 하늘나라로 너는 들어오기에 합격 너는 마땅히 들어올 자리야 지금 천국에 잔치 자리가 벌어졌는데 네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잘 왔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자로 세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 앞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거리낌 없이 그 아들 그 딸은 마음대로 진무실에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씻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요 우울증 환자를 고쳐놓고 비참에 빠져서 허덕이던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복음의 교리를 마음에 굳게 붙으시고 예수께서 죄인 위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피는 그냥 이만큼 사랑해 이 정도로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순종하여 자원하여 흘리신 그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보혈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죄 중에 헤매는 자들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한 자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세대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해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어그러진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 속히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